나와! 탑지도 못하면서도 파괴하지 말고 나와 탑지도 못하면서도 파괴하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입질인데 아주 예민하게 지금 뚝뚝 끊어먹고 있습니다 풀을 현재... 아 또 빠졌어 이야... 바늘이 보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 또 부기에 여쭤봄히 아 또 sobre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도 파도 지그시 뽑아내고 여기에 또 턱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턱은 띄우셔야 돼요. 띄우고 약간 이제 백스탭 밟고 생선이 동동 떠야 이제 계약하기가 쉬운데 동동 안 떴어요. 어우 파도 오케이 어 이게 제일 크네. 나가는거 봐봐요. 아니아니아니 줄잡으면 터져요. 아 아 이런 데 있으면은 이제 재밌게 하는 거죠.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. 장난 막 제압하기는 힘들고 이제 장난치면서 잡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아 힘은 근데 무척 들어요. 이게 와 나간다 나간다 키죠. 제일 크죠. 오늘 장군 쪽에서 아 아니야 아니야. 블랙이 블랙이 드라마만 하네. 비즈오방 블랙이 드라마만 하네. 비즈오방